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작년에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도난 방지템으로 뇌울림 3.0 도난 방지 경보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뇌울림 3.0 프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0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보시죠. 뇌울림 3.0 프로임을 제품 패키지에서 알 수가 있고요. 개봉을 해보면 간단 설명서가 들어있고 경보기 리모컨, 접착식 브라켓, 뇌울림 경보기, 봉 결합용 브라켓, 충전용 케이블, 케이블 타이, 결합용 나사와 접착 테이프, 육각 렌치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이 뇌울림 3.0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올인원 가이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뇌울림 3.0 프로 본체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무무익선 정품에는 이렇게 뇌울림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3.0 프로는 손바닥 안에 감싸줄 정도로 사이즈도 작아졌고 무게도 48g으로 3.0 제품보다 27g이나 더 가벼워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구성품이 다양해졌는데요. 두 종류의 설치 브라켓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접착식으로 된 브라켓과 공에 연결하는 브라켓이 들어있어서 설치할 곳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리모컨은 기존과 동일한 S타입 신형 리모컨으로 자동차 키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뇌울림 3.0은 AAA 건전지를 사용했었는데요. 뇌울림 3.0 프로는 USB를 통한 충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수를 위한 고무패킹을 열고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완충 시 최대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보기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서 경보음과 함께 리모컨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에 경보기 본체를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브라켓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리모컨으로 잠금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보기가 움직이게 되면 1차 경보음이 2초간 울리고 10초 내에 다시 움직임이 감지되면 2차 경보음이 나게 되는데요. 115dB를 엄청난 소리라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도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보음 해제는 리모컨의 해제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정지가 되니까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측면에 이렇게 뇌올림 3.0 제품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3.0 프로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두께는 좀 두꺼워졌지만 길이가 짧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킥보드를 세워두고 리모컨의 잠금 버튼만 눌러주면 띠리링 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경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누군가 건드리게 되면 1차 경보음이 2초간 울리게 되고 10초 내에 두 번째 움직임이 있게 되면 2차 경보음이 30초간 울리게 되어 있어서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서 도둑도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잠금 해제 버튼만 눌러주면 경보가 해제되고 경보가 울리고 있을 때에도 바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경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제품은 민감도 설정도 가능해서 7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볼륨 조절 위치 찾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리모컨은 반경 30m 정도까지 작동하고 추가로 8개까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니까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더라도 뇌올림 3.0%는 방수 등급 IP65 최고 등급으로 비 오는 날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물에 넣어도 작동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들고 다니게 되면 매번 채우고 풀고 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한데요. 뇌올림 3.0%는 리모컨 작동으로 간편하고 강력한 도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뇌올림 L 스마트 자물쇠 경보기를 사용을 하시면 좋으니까 이전 영상도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올림 3.0%는 무무익선에서 판매하는 정품으로 뇌올림 로고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피해를 보지 않으시고 정품 무상 AS 1년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무익선의 뇌올림 3.0% 도난 방지 경보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잠금장치보다 더 편리하고 도난 방지 효과도 뛰어난 제품으로 이전 제품보다 충전도 간편해지고 설치 방법도 다양해져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올림 3.0%